안녕하세요 배우 송재희 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은 그냥 한순간에 고민도 없이 그 자리에서 죽어줄 수도 있어요 송골매의 어쩌나 마주친 그대입니다 맞습니다 제목이 되게 저희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되게 어쩌다 마주친 사람들이니까 가사도 그렇고 제목 자체도 저희 상황이랑 잘 맞았고 약간의 연기라고 해야 되나요? 뿜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도 살짝씩 넣어봤습니다 제희도희 희남매입니다 80년대 희남매가 있었다면 2017년에 희남매가 희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화이팅! 화이팅! 송재희 그리고 토희입니다 저기요 저... 나도 바보인가봐 울린 바보인가봐 바보... 저기요 저 이번에 내려요 전 이미 두 정거장이나 지났는걸요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인가봐 우리는 사랑인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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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